집에서 편리하게 온열 찜질을 느낄 수 있다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회복에도 좋을텐데요. 편리하게 찜질하여 건강을 챙겨보세요. 반신욕기 추천 5가지 시작합니다. 제품 판매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킹스스파 프리미엄 편백 반신욕기입니다. 가격은 78만 7천원입니다. 접으면 작아지고 펼치면 커지도록 공간활용성이 높게 디자인했으며 널찍한 내부 공간으로 다리를 쭉 뻗어 편안한 반신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최상급 무절 편백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페인트나 니스틸을 하지 않고 손으로 사포 연마하여 그대로 사용해 포랄데아이드 방출량이 0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식 정통 사우나 히팅 방식을 사용해 천연 맥반석 권적외선을 발생시키며 체형에 맞도록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회전형 등받이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식, 습식 내가 원하는 대로 반신욕기를 사용할 수 있는 킹스스파 프리미엄 편백 반신욕기 어떠신가요? 사우나 월드 명품 가정용 원적외선 이동식 콩사우나입니다. 가격은 280만원입니다. 업계 최초 국산 원적외선 세라미 키터를 사용했으며 3년 무상보증 실시로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사우나로 강력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를 통하지 않고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인체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를 자극해 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게 해줍니다. 짧은 예열 시간으로 빠른 온도 상승이 가능한데다 1일 1시간 사용 기준 월 전기요금 4,300원 수준으로 전기료 부담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국산 온도 조절기로 타이머 기능까지 지원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우나 월드 원적외선 이동식 콩사우나 어떠신가요? 에버조이 양문형 반신욕기 103입니다. 가격은 89만원입니다. 성인 남성에 앉아도 여유로운 내부 공간으로 장시간 반신욕을 해도 불편함 없이 찜질 가능하며 양문형 도어로 인테리어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높은 등판으로 키와 관계없이 등 전체를 찜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슬라이딩 상판으로 상체 규격에 핏되도록 맞춰 내부의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캣찜질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6년 면상발열체와 95개 찜질도를 통한 발열 효과로 탁월한 히팅 시스템을 자랑하며 면상발열체 100% 히팅 시스템을 사용해 열효율이 더욱 높고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합니다. 360도 회전 바퀴로 공간 이동까지 편리한데다가 바퀘 잠금 기능까지 있는 에버조이 양문형 반신욕기 어떠신가요? 휴먼 사우나 로벤스 2023년형 편백나무 플러스 히노끼 반신욕기입니다. 가격은 75만 9천원입니다. 칠면에서 나오는 솔리드 서라운드 열감 시스템이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해 더욱 포근하면서 높은 열감을 제공합니다. 원적외선 히터와 화산 찜질석으로 체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도명태의 대형 반사판 구조로 360도 열순한 시스템을 만들어내 뜨거운 공기의 자연 대류 현상을 극대화했습니다. 내부 전체 히터의 접지선을 장착해 전류가 인체에 통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원천 봉쇄에 안전성까지 높였습니다. 부위별 맞춤 온열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집중해 찜질하고 싶은 곳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휴먼 사우나 반신욕기 어떠신가요? 다운 리턴 반신욕기 건식 편백나무입니다. 가격은 109만 9천원입니다. 바닥에서 등까지 온열이 빈틈없이 연결돼 있어 진정한 온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허리를 넘어서 척추까지 온열해주는 잼 온열 기구를 적용해 척추에도 온열을 가해줍니다. 면적 전체에서 온열되는 시스템인 면상 발열체를 사용해 신체 각 부위별로 열이 입체적으로 가열되며 탄소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돼 인체 건강에 유익한 파장을 포함합니다. 등받이까지 허리 굴곡에 맞게 둥글게 설계해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정문에 문을 설치해 편안하게 반신욕기 출입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 상단의 자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경침이 있어 일자목 회복에도 좋은 다음 반신욕기 어떠신가요?